이거 이게 애완용이에요? 여기 있는 건 다 뱀먹이 판다는 거 아니에요? 뱀먹이로 내가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려도 되죠? 상관없죠? 이야 이게 뱀먹이 니들은 뱀먹이로 팔려나가는 송도 이야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뱀도 애완용이란 얘기에요? 지금 여기 공사해서 다 내놨는데 렉사에다 쫙 올려놔야 되거든요 이야 이거는 뭐에요? 이것도 뱀먹이에요? 네 그러면 이게 값이 뭐지? 뭐지?